XSFM입니다. I, D, W, K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 특별자치도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XSFM의 그것은 알기 스타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레알마드리드가 우승하고 4시간 뒤 4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몇 시간 뒤죠? 지금 한 20시간 뒤인가요? 네,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UMC입니다. 자유동 축사인입니다. 네, 자유 정은정입니다. 바른덕재린입니다. 바른미래녹색의 홍성검입니다. 녹색 덕질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 인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무소속, 아니 뭐 오늘은 짧죠 뭐. 원희룡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원희룡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개명했어요? 닮았어, 닮았어. 둥글둥글에서 동안입니다. 오버뷰입니다. 광주의 광산구청장이나 부산의 수영구청장은 민선으로 뽑는데 전주 덕진구와 완산구, 수원의 권선영통 장안팔달구, 창원의 성산의창 합포 회원 진해구는 구청장 안 뽑냐? 안 뽑습니다. 광역시 예하 9군까지의 장만을 민선으로 뽑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죠. 물론 최선은 현행 2단계인 자치단체 의회를 일원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자치단체 의회가 일원화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를 제외한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장은 관선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녹색당 무소속 후보가 도지사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30대 1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입니다. 서귀포시의 10명, 제주시에서 21명을 뽑는 제주 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73명, 2.4대 1, 민주당 전지역구, 한국당 15, 바른미래당 4, 정의당 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0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반도의 지자체들과 다른 방식 중 하나는 선거구를 가나다라 순으로 정리하지 않고 주소표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노형동갑과 노형동을 선거구, 한경면 추자면 선거구에 혼자 나온 3명의 후보는 선거운동 안 해도 됩니다.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7자리를 놓고, 민주당 7, 한국당 4, 정의당 3, 바른미래당과 녹색당은 2, 민중당, 노동당 1명씩의 후보를 냈습니다. 교육청 선거의 열기가 짜게 식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양자구도고요, 5명을 뽑는 전국 유일 민선교육의원 선거에는 후보가 6명, 경쟁률이 1.2대 1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중 4명은 이미 당선을 결정지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구, 없습니다. 유세하다 떡진 머리, 자극 없이 깔끔하게, 빗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공보물 만드는 미대생의 컴퓨터도 끝까지 책임지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의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빗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빗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무거운 그래픽카드 혼자 끼우다 휘어집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 대림 52세 남자 서귀포생 대정서초 대정중고 제주대법대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 재선회 5,6대 도의원 12년에 공천탈락 후 탈당 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에게 철새 운운하긴 좀 머쓱합니다. 타 캠프에서 골프장 회원권 하나 동네를 보아하니 사라고 해도 도망가고 싶은 외진 집에 있는 헛간 이것의 용도 이런 것들로 네거티브를 하는 중입니다. 이쪽에서도 디펜딩 챔피언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 최순실 국정농단과 흡사하다는 워딩을 쓰는 등 현재까지는 비교적 공약선거보다는 네거티브의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는 잠시 후에 소개될 원내정당 후보들과 현 도지사가 다들 그런 식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번 이러기 시작하면 아무리 공약이 많고 잘 돼 있어도 언론인들이 들러붙어서 부채질을 열심히 하죠. 불씨 죽을까봐. 이런 식으로 하면 본선 끝까지 네거티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관두지 않는 이상력. 공약이 허약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수당, 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 여기는 취업지원 같은 것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반도로 올라가면 이런 후보들이 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 제주해운공사 설립 해녀마을조성, 해녀은퇴수당, 해녀소득직불제, 신규해녀정착금지원제도, 폐조류 종묘박류사업 확대, 해녀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공약들이 많이 있고요. 청년몰 공약은 여기서도 나오고 있네요. 하루 이상 머무는 여행객에게 관광명소와 교통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도록 하는 룩셈부르크카드 벤치마킹 말고기 이력제 4.3연구전문가 육성 4.3평화센터 4.3법률지원센터 4.3트라우마센터 4.3다크투어리즘센터 조성 그래요. 이건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당 도지사 후보가 미군정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한다는 것 말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정창민이 어울리는 주민공동체 이거 덱쇼 어려울 텐데요. 5회 지선부터 슬슬 나오던 얘기인데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도의 중요한 의자가 됐습니다. 원희룡 도청에서도 한참 이것저것 들쑤시던 문제이지요. 모두가 삼촌인 느형나형 제주라는데 잘되면 좋겠습니다. 제 그거 말씀드렸나요? 제주도 버스를 타면요. 버스기사가 앞에 문이 열리잖아요. 승객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제주도 사람인지 외지 사람인지 알아요. 육지 사람인지. 말투가 바로바로 달라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어느 지역가 많이들 그래요. 제주도가 워낙에 특히 차이가 티가 잘나서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아보셔서 그렇고 제주도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보내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제가 타고 있을 때는 어떤 할머니가 무슨 냄비를 보냈어요. 점점 거기서 국물이 희며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주도말로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명동에 자주 나갔어서 명동을 자주 가다 보면 10번 이상 가다 보면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바로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대만 사람인지. 제주도에서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게 세시죠. 저는 문대림 후보 재산을 좀 보고 있었는데 되게 성실하게 적어냈네요. 왜요? 시티은행 예금 12,000원, 한라신협 예금 2,000원 이런 것도 적었어요. 아니야. 천원 단이야. 200만 원, 2천만 원이야. 아니야. 2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삼성증권이 저도 다시 한 번 봤거든요. 나도 2천 원짜리 계좌 조흥은행에 있었는데 조흥은행이 지금 무슨 은행인지도 몰라. 조흥은행이 뭘로 봤는데. 신한데죠. 신한. 아 맞아. 배우자 명의 삼성증권 예금 16,000원 이런 것까지 다 적어내셨네요. 꼼꼼하군요. AI 신호생 시스템 도입 지난번에 에디터가 한번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2분 내로 파란불 들어온다고 말해주고 2분이 딱 켜지는 것만 돼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말하죠. 자유한국당 후보 있군요. 네. 자유한국당 후보 있는데 길지는 않습니다. 김방훈 63세 남자. 북제주군 한림 출생입니다. 최근 5년간 체납세액이 약 180만 원인데 긴급하게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아 체납이 있었군요. 네. 전가는 없고요. 군역은 마쳤습니다. 한림공고를 나왔는데 대학은 구미로 갔어요. 경북산업대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동대학원에 석사를 마쳤고요. 구미에 있는 대학에서 진학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시절은 토박이라고 막 우겨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한림공고 졸업 후에 구국공무원 기술직으로 제주도청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늦각이 공부를 한 거고요. 공무원인이시군요.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까지 지냈으니까 나름 입지전적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현 자유한국당 당위원장이자 첫 공직선거 도전인데 김방훈 후보가 모셨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희룡 도지사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지사 후보하고 단일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주를 하겠다라고 제가 쓴 원고를 쓴 기준으로 24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 도정 때 정무부지사이기도 했지만 이 주군을 베고 등장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한 비판도 어쩔 수 없이 헤아려 합니다. 헤아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 업무상 배임을 당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협치와 소통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말을 사실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실망했다. 그런데 4월에 개설한 블로그에는 김방훈의 사람 냄새 나는 제주 이야기라는 굉장히 토속적인 제목의 블로그인데요. 4월이면 아주 급했네요. 김방훈의 건강정보 포스팅이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정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탄인데요. 딱 하나 올라왔는데 죽은 신장과 방광을 살리는 음식 7가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신장과 방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한방정보 올리는 후보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시골 군수 쪽으로 가면 되게 많아져요. 동의보강 같은 거 이용하고. 제 경우엔 역사정보. 후보들은 보통 그냥 의학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선 공약은 과밀된 제주시를 동제주시 그리고 서제주시로 개편을 하고 서귀포 지역에 들어올 제2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거기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에 찬성 입장이고요. 제주도에서 새로운 관광단지 개설이 되면 굉장히 반대가 많잖아요. 찬성한대요. 제주도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 제도입니다. 이걸 폐지하겠다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주민들만 힘들 뿐이다. 매일 받겠다. 매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원순환 단지를 조성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제1야당 후보 치고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내는 가구점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 차량 중에 포털을 등록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선거용 차량을 자기 명의로 산 겁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전 제주경실련 사무국장이자 4.3 도미년대 운영위원인 적도 있습니다. 해군 상병 소집해제네요. 98년 2회 지선에 무소속으로 제주시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이 선거 최초 이력입니다. 이후로는 선거 출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시민운동 기업 경영 등을 하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천을 들락날락 하다가 나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나빠 또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뭔가 공천 탈락이 있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거 되게 많아요. 소문내지 않고 공천 신청 후 공천 탈락. 차이점은 그거를 정말 조용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분노하느냐. 그렇죠. 억울하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제주시 의원의 출마에 낙선했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공약의 포커스가 소득 불균형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메인으로 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있잖아요. 서귀포요. 모든 후보가 다 부정적인데 일단 중단하고 도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장성철 후보의 입장입니다. 보니까 한국당은 하겠다는 것 같죠. 정상 입장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나요. 심지어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아이고. 일주일 전만 해도. 일기가 달랐는데. 아마 김방원 후보 원희룡 후보의 견해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병원은 정부 차원에서 불허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후보들이 있죠. 종종. 현행 개발 제도가 개발 사업자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난개발이니까 허가를 쉽게 안 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의회를 거치거나. 공공연구임대주택 3만 호 공약도 있네요. 그리고 늘어가는 제주도에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이 직접 경영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의 형태인가요? 강원랜드처럼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녹색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32세 여자. 학력 차별 없는 제주 누구나 정치하는 제주를 꿈꾼다는 이유로 학력을 미기재하였습니다. 직업은 무직이라고 적어냈는데 현재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정치인이군요. 일명 육지사람으로 서울에 살다 제주로 이산옥해 있습니다. 최초로 제주 출신이 아닌 제주도 후보라고 하네요. 어떤 최초인지 정말 최초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도는 제주도다 보니. 나갔다가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서울에서 한국인 체조직 기능... 한국인 체조직 기능... 내가 써놓고도 띄어쓰기를 할 거예요. 한국인 체조직이 뭔가 있네. 체조직 하길래 뭐지 싶었네요. 국민 체조하네. 한국인 체조 직기능으로... 직기증으로 봐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요. 2013-14년에 제주관광공사에서 근무. 2017년에는 제주 퀴어문화축제의 조직위원이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본인 개인적으로 애를 써왔나 보네요. 제2공항을 원천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인 경우에는 세금을 80% 물리자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세금 80%? 그게 어디에 물어가는 건가요? 딴 돈에 물리는 건가요? 수익에 물리는 건가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수익이 이제 수익. 수익이겠죠. 카지노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테이블 피겠죠. 딴 돈 80% 뛰어간다 그러면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불을 지를 수도 있어요. 녹색당이 개발을 반대하는 거지 도박을 반대하는 당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재판서만 물릴지도. 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기변소득을 외치는 중입니다. 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JDC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의 난개발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아예 해체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JDC가 뭐냐. 일반적인 개발 사업은 도지사의 시행 승인을 받죠. 하지만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이 아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164조에 의해 JDC가 필요로 하는 용지매입비의 융자, 임대료 감면 제주도는 최대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돈만 내야 되고 견해는 못 내네요. 이를 고은영 후보와 제주녹색당은 합법적인 땅 투기로 규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주녹색당 공식 홈페이지의 공약을 10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10대 공약으로 정리됐더라고요. 찾기는 약간 어려운데 지금은 검색에 잘 걸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 청소노동자에게 샤워시설 제공, 동물권익센터와 젠더중립허장실 설치, 제주해역에서 군부대 철수. 강정마을과 관련된 얘기겠죠. 해역 전체에서 군부대를 철수시키게 되요. 그리고 양적관광에서 질적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도객 숫자를 제한. 입도객 숫자 제한. 공항 반대에 대한 근거이기도 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언론사 지원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것도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언론사 지원 실태를 알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네요. 제주도가 지역 언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기사도 의외로 많고. 그런데 그게 관의 돈이 나간다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면 갸우뚱해지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4명의 정당 후보를 보셨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원희룡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제주형 후보죠. 원희룡 54세 남자. 직업은 제주특별자취 도지사. 중문초, 중문중, 제주제일고, 서울대법대. 군대는 발가락 장애로 안 갔고요. 재산은 17억. 이게 발가락이군요. 우, 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두 개. 잘 찾아보면 사진도 있어요. 선거방송 오래 하다 보면 병명을 좀 알겠고요. 병명 전과 이런 게 이제. 서울대 법대 입학 후 8년간 운동권의 길을 걸었고 야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지만 전과는 없습니다. 이후 도전한 사법시험까지 수석으로 합격함으로써 인생에서 치룬 거의 모든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합니다. 천정대형. 네. 여기서부터는 편집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딱 2000년에 정계 입문한 뒤 남경필 정병국과 함께 남원정 소장개혁파로 스타가 됩니다. 입문한 지 4년 만에 최고위원이 되고 계속해서 당내 중진에 있었지만 개혁보다는 충성이 더 중요했던 박근혜 정부와의 궁합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2014년 당내 중진 사출론으로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라는 압박을 계속 거부했지만 결국 출마. 이때 기사를 검색해보면 참 다이다믹해요. 그때 제주도의 궤당형 무소속 단 세 사람만 될 수 있다는 신비의 드래곤볼 같은 힘이죠. 이걸 가진 세 사람이 지역에 있는 천군 만마 같은 당원들을 어느 당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벌떼같이 모아서 모두가 반발했죠. 원희룡 내려올 때. 그래서 토벌이라느니, 궤당혁파라느니 다양한 시각으로 봤는데 결국 지금 결론은 본인이 궤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탈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즉 역성혁명이죠? 물들었어요. 그 세 명 중에 가장 여파가 컸던 게 오금민 당시 제주도. 깜놀에서 현두리당에 입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마음먹고 내보내는 인물을 이길 수는 없죠. 웃긴 건 당원 2천 명을 내리고 있다고 하죠. 당원 2천 명 데리고 입당해가지고 2천 명을 활용할 수 있는 경선을 주장하다가 그렇습니다. 100% 여론조사가 됐죠, 아마. 맞습니다. 세월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나서 원희룡 후보가 우금미나이즈드 됐어요. 그 당시에 득표율은 59.97% 국정농단 이후로 남원정 모두가 바른정당으로 갔지만 통합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으로 정변국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 원희룡 지사는 자유한국당에 절대 안 가겠다 선을 긋고 무소속으로 운명이 갈립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가장 우금민화된 발언을 했죠. 민주당 입당도 고려할 수 있다. 제일 후회하는 건 탄핵 때 찬성하는 거. 제주 도지사 재임 중 끝없이 그를 괴롭히는 비판은 중국인에게 땅을 다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거는 전임 우금민지사와 당시 의장이었던 문대림 후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오히려 이를 통제하고 축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드림타워 축소, 농지기능관리 강화 등의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폭행 사건의 원인이었던 제주 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입지선정 타당성 제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길 원희룡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가 많이 됩니다. 저는 3번 정도 돌았는데요. 제주도가 좋은 거지 자전거 도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주 도로 옆을 그냥 딴 코스도 별로고 제주도 정도면 사실 그리고 중간중간 낙오나 탈진을 위한 반납센터라든가 갑자기 해가 졌을 때를 대비한 센터 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 낙오하면 자전거 빌린 데에서 픽업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5만 원 정도 해요. 대리네요. 대리를 다시 불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주도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동호회만 되는 게 아니고 초배자들도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시골로 가면 7시만 되면 속도로 들어가야 돼요. 재빨리. 그 업체들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게 조금... 네. 그리고 안전대책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펑크가 나거나 낙오하거나 해가 지면 큰 낭패입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를 다 겪어봤습니다. 네. 사실 차가 치고 펜소니에도 대책이 없어요. 아, 그 정도요? 네. 돌아본 결과. 그러니까 시골 지역 라인이 많이 있잖아요. 네.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청년 지원입니다. 청년 수당 50만 원, 장기 근속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생활인급 도입 유도 등은 현 정부나 과거 진보 측의 공약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의 재산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문대림 후보가 똑같이 굉장히 엄밀하네요. 본인의 8,000원, 7,000원 예금 계좌도 적어놨는데 더해요. 뭐가요? 아버지의 15,000원 예금, 둘째 따님의 6,000원, 7,000원 예금. 문제는 그 6,000원과 7,000원 예금 두 개가 둘째 따님의 재산 전부로 나와 있습니다. 청념한 따님을 데리고 있는 13,000원 원희룡 후보. 지금은 좀 재산이 늘었길 바랍니다. 신고할 때에 비해서. 이게 재산 얘기 덕질인이 해주니까 제가 참고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겠는 게 재산 등록이나 납세 기록 등록 같은 케이스는요. 이거는 본인이 보통 하지 않습니다. 캠프 내에 유능한 비서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정치 경력이 길수록 이런 신고 내용이 자세합니다. 특히나 진보정당에 이런 후보들이 많은데 돈 잘 모르는 젊은 양반들.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 주머니 얼마 있고 내 월급 통장이 얼마 있고 이런 거 300만 원 이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관위 가서 등록하지 말라고 얘기해줍니다. 선관위도 귀찮아서. 그래서 재산이 0인 후보들이 많습니다. 공직선거 출마 경력 유무, 짬 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교육감 후보 만나보시죠. 전체 학생이 지금 한 8만 7천명 정도 돼요. 이런 곳에 지금 교육의원이 4명이 지금 무투표 당선이에요. 다음번에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 제주기도도 없애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 제가 지방에 투어에서 준비했는데. 아, 진짜요? 얘기해줘요, 이따가. 인구 유입 2위 지역이에요, 지금 제주도가. 그래서 다행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우려하던 수준에서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살이 숙수 구하는 것도 경쟁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월세가 아니라 연세잖아요, 제주도 특징이 또. 네, 윤세민 다른 직업 많은 건 이해해주겠는데 살아본 데가 많은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제주도는 언제 갔다 왔어? 네, 한 달 살이 괜찮은 코스예요. 그래요. 네 명의 노동자 중에서 연합고사 세대 지금 저랑 UMC 둘인가요? 우리 덕지리님도?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연합고사를 안 본 세대. 네, 네, 네. 모의고사요? 연합고사가 남아있어요. 물음표, 물음표. 네, 연합고사가 제주도에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폐지를, 그러니까 2017년도에 들어서서 폐지를 한 거죠. 연합고사 좋은데 잔친날이고. 네. 그래서 중학교 사교육이 무척이나 센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으로 어느 정도 이념지향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급식이 가장 맛있다는 알아중학교도 있습니다. 오, 급식이 제일 맛있다요? 진보 그리고 보수 단일화를 잃은 1대1 깔끔, 자유농축산인은 매우 감사한 제주도 고육감. 그렇습니다. 자, 현재 교육감 이성문, 59세 남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고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본인과 아들 2명, 육군 만기. 2010년에 이 교육감에 당선을 했고요. 1985년 전남 여천중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교조 제주지부 지부장, 그리고 모든 전교조 교사들의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친환경 급신영대 상인대표, 아이 1명, 1명을 지키는 혼디건염팀이 돼달라. 그게 뭐예요? 제주 방원으로 함께 돌봄을 이루는 말이래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제주도 무상교육과, 그리고 다자녀 가정 공교육비 지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배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새롭군요. 작년에 그래도 제주도에서 자살 청소년이 제로였습니다.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고사 폐지, 내신 100% 고위선발 방식의 고등학교 체제 개편미, 고위제도 개선 등을 그간 정책 성과로 꼽고 있는데요. 3선 도전이군요. 아니, 재선이에요. 교육위원, 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기초를 못내. 제 잘못입니다. 재선 도전 중이군요. 무엇보다 교육청 공문 감축에 많이 힘썼다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문 줄이기는 정책으로 윗선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교육감 취임 이후에 보고 문서가 무려 50.2%가 감소를 했대요. 신난다. 듣기만 해도 신나네요. 이건 전체가 다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했으면 좋겠다.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 건가요? 문서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부 잘하는 혹은 돈도 있는 엄마들이 많이 보내고. 종종 내려가죠.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열풍인데 건드리기도 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보다 더 센 성역이기 때문이죠. 그건 못 건드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애 보낸다는 부모들의 면면을 떠올려보면 못 건드려요. 그렇죠. 완전 성역이죠. 하지만 재선 도전의 자신감일까요? 이 문제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기부터 분리된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용감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은 부드럽게 국제학교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굉장히 용감하달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개박살나죠. 그게 민선의 역설인데요. 당선되고 3년 9개월 정도는 이런 말을 절대로 못하는데 완전히 닥쳐서는 이게 기업들이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좀 찍할 수 있습니다. 찍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낸 교육관 공약으로는 교육관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건으로 바꾸겠다.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그런데 제주도 학생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갑니까? 서울로? 에버랜드? 아니 부산으로 가지 않을까요? 왠지. 그러게 에버랜드? 부산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같은 바다권이어서.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싶어 하진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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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 잘 모르겠으니까. 교장 선생님 후보가 있군요. 상대는. 김강수 65세 남자. 보수 단일화를 이룬 후보입니다. 총 4명이 보수 진영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학력은 저청 초 중 나오고 제주 제1고 제주대학교 수학교 입과. 중등교수와 장학관을 거쳤고요. 전 제주 제1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정가가 좀 특이한 게 있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4년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악플을 달았을까요? 아니요. 이거 정보통신망 침이니까 해킹이에요. 아 진짜요? 네. 해킹. 개정도용 디도스 공격. 악성 프로그램 심기 정도. 이게 저희 지금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측으로는 이게 뭔가 개인 정보를 받아서 잘못 운용한 걸 수도 있고. 보통 그게 확률이 제일 높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혹시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주 낮은 확률로는 넷카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걸린 건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 교육위원이었거든요. 당선된 지 몇 개월은 안 됐을 텐데. 교육위원 넷카마. 혹은 교육위원 해킹. 개정도용.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내 섬지역 교육환경은 제주 시내하고 아주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추자도나 이런 데 가서 요새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예체능 교육 강화 그리고 섬지역의 학생들의 무상통학 공약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섬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빅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섬군이. 그렇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섬지역을 오고 가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성훈 교육관의 연합고사 폐지에 대한 의견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학습과 시험 부담이 가중됐다. 왜냐하면 내신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됐다.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의 제도를 100% 고입 전형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메인 블로그에 엄청 크게 오타를 냈어요. 고입 전행이라고 해놔서 제가 항상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공식 블로그인데 고입 전행이라고 해놨습니다. 성의식, 물질만능주의, 인권비하의 나쁜 문화들을 3대의 나쁜 문화로 지정을 하고 언어 전화... 성의식은 뭐가 나빠요? 약간 뭐... 이 말에 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겠죠. 뭔가요. 아, 그런 거? 네. 그래서 학부모들과 함께 이 정화운동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굉장히 순한 공약도 있습니다. 전 모든 정화가 두려워요. 지금 뭐 질만 제외하고. 말을 못할 건? 여기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들까지 만나보셨고요. 공식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교육위원과 기초위원을 제외하고 다 만나보셨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기초위의 투어 가죠.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전문가지, 내 컴퓨팅 환경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문의하실 때 저희를 신뢰하지 않는 고객들도 많이 만나뵙습니다. 하지만 업무, 학습, 게임을 하실 때 당신이 느끼실 답답함과 어려움은 알고 보면 CPU와 쿨러의 궁합, CPU와 메인보드의 상성, 램, 셀 레벨, 내장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 버전 등에 따라 나타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펜쿨러를 뒤집어 끼웠는데 아무도 모르고 몇 년이 흘렀을지도요.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의회 투어 네, 이번 제주도 지선에서 주목받지 않은 이슈 중 하나는 무더기 무투표 당선입니다. 네, 실로 무더기. 도의원 선거의 경우 3명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교육위원은 5개 선거구 중 4개의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특히 오데이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6차 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경쟁 후보가 없습니다. 우와, 개꿀. 제주도 주민들이 참고해봐야 될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은 작은데 주목도는 높은 곳이라서 그런지 재미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폭력, 폭언, 막말과 관련된 이슈는 없네요. 다행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의 단골 검색어인 음주에는 몇 개가 걸리지만 이제 그냥 음주운전은 좀 식상합니다. 맞아요. 웬만큼 바보 같은 짓을까 행오버를 찍지 않은 이상. 네. 도의원 3선에 도전하는 김명만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3선을 먼저 달성해서 벌금 500만 원을 맞은 것도 뭐 이게 큰 흠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흠이 아니니까 이번에도 이 후보 했겠죠? 네. 참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작년에 대낮에 음주단속을 했는데 30분 만에 6명이 걸릴 정도로 이게 저 참 오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 거 있죠? 그 정우에 잡각을 걸면 그렇게 많이 잡힌대요. 밥 먹으면서 반준가요? 아니면 전날 먹은 게 안 깨서 그런가요? 전날 먹은 게 안 깬 거는 또 이슈가 있어요. 출근 시간에 했는데 잔뜩 걸렸어요. 그거는 많이 걸려요. 다 클럽 가있나봐. 잡혀있는 사람들 보면 뺀지마즈 상인데. 호방한 전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죽함은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2010년에는 제주도 의원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음주단속이 지나치다고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걱정돼서 술 마시겠나. 솔직한 사람들 많아요. 주민들이 항의가 있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기사의 마지막에는 수줍은 고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발언한 A 의원은 참고로 술도 반주만 했을 뿐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던데. 항의하러 가면서 또 술도 마시고 갔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 그래서 항의를 하러 갔겠죠. 한라산이 맛있긴 합니다. 그렇죠. 제일 부러워. 한라산 소주. 한라산 탓이다. 맛없어 보이게 병이라도 초록색으로 바꾸는가. 제가 가끔 가는 데는 이거 한라산 토닉으로 팔거든요. 먹을만해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온더락 술 맛있어요. 소주 맛있어요. 교육위원 선고는 진짜 부럽네요.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쉽게 말하자면 여섯 명 중에 네 명이 이미 뽑혔다고요. 제주시 서부 선고구에 나간 두 사람이 좀 불쌍하네요. 그렇습니다. 설마 자기들이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는 80%의 확률로 당선되는 거였잖아요. 등록하면. 그래서 어떤 선거구와 어떤 선거제는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해주면 버리든가 아니면 사용해달라고 빌든가 그게 아니면 멀리 멀리 가자면 제주도는 교육위원 제도를 결국 전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이원화된 체계를 버릴 때가 너무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요.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은 7회 지선입니다. 단양에 다녀오신 분이 단양군 쏘가리 마스코트 열쇠고리 사진을 보내주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귀엽다. 귀엽네요. 이쁘죠. 포켓몬에 나올 것 같네요. 이 이쁜 걸 잡아먹는 잔치가 있다니. 광주에서 뉴스타운에 기고하고 있는 송인웅 후보가 나온 바른미래당이 5.18 행사 때는 진상규명법 적극 협조하겠다는 현수막을 시내에 걸어놓고 있다고 알려주신 분 계셨는데. 이것은 후보를 괴롭히는 거죠. 당과 개인은 늘 다릅니다. 우리 당은 대표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뉴스타운 그립네요. 그리고 부정수표 관련법은 보통은 부도수표 사용이 아니겠느냐 하고 짐작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그 후보의 실제 사정은 모릅니다만 저는 부도맛을 본 적이 있어서요. 다신 그러지 마시고요. 또 그럴 거면 출마하지 마시고요. 혹은 출마하시면 그때 그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알아네요 저희는.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뭐요. 국내 자전거 코스 중에서. 네. 최장 평지 코스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꾸 말하지 마. 가보고 싶잖아. 그러면 다음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이 좀 더 잘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경상도로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네 명은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경상남도의 도지사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